보고 보고 고고 감상 감상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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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을 먹어요 수박을 먹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컵입니다. 2. 병입니다. 3. 냄비입니다. 4. 접시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도서관입니다. 4. 문방구입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주차장입니다. 2. 운동장입니다. 3. 도서관입니다. 4. 문방구입니다. 5. 운동장입니다. 5. 운동장입니다. 5. 운동장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9. 1.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10.neten 4.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창문을 닫고 있습니다. 2. 창문을 열고 있습니다. 3. 냉장고를 닫고 있습니다. 4. 냉장고를 열고 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대 있습니다. 2. 여섯 대 있습니다. 3. 다섯 채 있습니다. 4. 여섯 채 있습니다. 건물이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대 있습니다. 2. 여섯 대 있습니다. 3. 다섯 채 있습니다. 4. 여섯 채 있습니다.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 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커피숍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1. 약국 옆에 있습니다. 2. 병원 위층에 있습니다. 3. 식당 맞은 편에 있습니다. 4. 우체국 아래층에 있습니다. 내일 고향에 갈 거예요? 1. 네, 오늘 갔어요. 2. 2. 네, 내일 가세요. 3. 네, 내일 갈 거예요. 4. 네, 오늘 가고 싶어요. 내일 고향에 갈 거예요? 1. 네, 내일 가세요. 1. 오늘 갔어요. 2. 네, 내일 가세요. 2. 네, 내일 가세요. 3. 네, 내일 갈 거예요. 4. 네, 내일 갈 거예요. 4. 네, 오늘 가고 싶어요. 5.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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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요. 6. 내일 가고 싶어요. 5. 내일 가고 싶어요. 6. 내일 가고 싶어요. 6. 내일 가고 싶어요. 6. 내일 가고 싶어요. 6. 내일 가고 싶어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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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가고 싶어요. 3. 네, 운동을 안 해요. 4. 네, 운동을 싫어해요. 우리 운동할까요? 1. 네, 같이 해요. 2. 네, 혼자 하세요. 3. 네, 운동을 안 해요. 4. 네, 운동을 싫어해요. 언제 낚시를 해요? 1. 주말에 해요. 2. 가족이랑 해요. 3. 바다에서 해요. 4. 배를 타고 해요. 5. 언제 낚시를 해요? 1. 주말에 해요. 2. 가족이랑 해요. 3. 바다에서 해요. 4. 배를 타고 해요. 왜 택시를 타고 출근했어요? 4.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요. 4.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요. 4.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요. 4. 택시를 타고 출근했어요.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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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 Granado, 감사합니다. 며칠 전보다 분뇨가 많아졌어요. 1. 빨리 치워야겠어요. 2. 공기가 쾌적하네요. 3. 매일 치우니까 그래요. 4.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며칠 전보다 분뇨가 많아졌어요. 1. 빨리 치워야겠어요. 2. 공기가 쾌적하네요. 3. 매일 치우니까 그래요. 4.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5. 몸이 안 좋아 보이네요. 몸이 안 좋아 보이네요. 4.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 보이네요. 1. 약속이 있어서 못 가요. 2.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3. 상품 상태가 안 좋아요. 4. 일이 어려운 것 같아요. 5.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오후 6시에 닫아요. 5.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5. 오후 6시에 닫아요. 5.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5. 매점은 몇 시에 문을 닫아요. 4. 기름에 문을 닫아요. 4. 멀지한 것 같아요. 4. 멀지한 것 같아요. 5. 미션이 있어요. 5. 미션이 있어요. 리안 씨, 어제 뭘 했어요? 시내에서 옷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 가서 점심도 먹었어요. 흐엉 씨는 뭘 했어요? 저는 어제 집에 있었어요. 영화도 보고 고향 음식도 만들었어요. 리안 씨, 어제 뭘 했어요? 시내에서 옷을 샀어요. 그리고 한국 식당에 가서 점심도 먹었어요. 흐엉 씨는 뭘 했어요? 저는 어제 집에 있었어요. 영화도 보고 고향 음식도 만들었어요. 어제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 없나요? 어떤 건지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아주 잘 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잘 됐네요. 지난번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어제 새로 들여온 전기 절단기는 문제 없나요? 어떤 건지 한 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예요. 아주 잘 돼요.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잘 됐네요. 지난번 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거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안녕하세요. 리안 씨, 무슨 일이에요?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서하고 달라서요. 그건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었네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었네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었네요. 안녕하세요. 리안 씨, 무슨 일이에요? 월급을 받았는데 계약서하고 달라서요. 그건 계약된 임금에서 세금과 보험료를 빼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었네요. 아, 계약서의 임금을 모두 받는 게 아니었네요. 사실은 올해, 우리의 임금을 Mann estate Arbeit 이녀석입니다.